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12월 연말이네요 오늘 여기 안산에 사니까 안산 다육농장을 많이 오게 되는데 여기는 좀 제가 이렇게 자주 오지 못한 그런 다육농장인데 와 보니까 안에 너무너무 예쁜 다육들이 많아요 일단은 꽃피는 염자 엄청 지금 꽃은 지금 아직 피지는 않았는데요 색감이 엄청 예뻐요 14,000원 이라고 하네요 사장님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요 마이그린 월드 전화번호는 010-7154 코피는 염자고 너무 예쁘네요 이거는 이제 칼라 염자구요? 네 와 이쁘네 캐롤이 6,000원 입니다 캐롤 나크샤나 금 이거는 18,000원 인가봐요 나크샤나 금하고 약간 비슷하다 이거 마케베니아 금하고 다 비슷해 생긴게 16,000원 18,000원 근로에 때도 비슷한데 그게 더 비싸네 이거 나크샤나 금이 조금 더 비싼거죠? 네 더 조금 이쁘긴 한다 이게 좀 약간 투명한 그런데 이게 4만원 인데 이게 이거가요? 이거 4개 응 그런데 이거는 또 왜 이렇게 비싸 응 되게 비싸 이거는 이름이 다른거에요? 그럼 그것도? 또? 응 이건 뭔데? 블루에뜨? 응 이건 누가 그럼 이거 살지 노예가 그러니까 참 싸네 마케베니아 금이나 똑같이 생겼는데 그거 거기서 가래 8월 8월 9일에 정 39,000원 전동품 5,000원 5,000원 네 다섯 뭘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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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2만원 윌리자베스 치흠 만원 베비나공 8천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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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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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